영천시가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영천 과일 판매를 위한 직거래 행사를 잇따라 엽니다. 영천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영천 별빛촌 장터에서 오는 15일까지 포도와 사과 등 전품목을 20% 할인하고 택배비도 받지 않습니다.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에서 샤인머스켓 등 과일 온라인 할인 행사를 합니다. 오프라인 행사로는 오늘부터 12일 사이 경주 황성공원과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직거래 특반 행사를 합니다. 대구는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북구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에서 영천의 날 행사를 하고 농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.